참가번호 10번 인피니트 진 남우현 참가번호 10번 인피니트 진 남우현 이상형은 한승현 하지만 삼천국녀 포기 못하는 의자왕 자 한승현씨는 좋겠습니다 사실 그 또 남자애들 대표 조륜들 아 조륜들 아 조륜들 아 아 뒤에 멤버들은 뭐하나요 아 지금 성규군도 그거 준비했는데 아 앞에서 다 써먹어버리네요 참가번호 11번입니다 인피니트 선 김성규 참가번호 11번 인피니트 선 김성규 세상의 중심은 나 방송불량 욕심내는 인피니트 리더 우영군이 정갈춤을 했거든요 성규군 굉장히 당황했어요 방송불량 욕심내는 리더 좋습니다 아 또 뭐 하셔야죠 네 내꺼 하자 강력한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이크 좋아하는데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참가번호 12번 인피니트 미 호야 드라마 한편으로 리더 성규를 한방에 눌러버린 대세남 강력한 퍼포먼스가 기대가 됩니다 참가번호 12번 인피니트 선 김성규 성규군이 굉장히 밋밋해 보이는데요